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럭터가 이제 본선 대한민국 가요의 뿌링인 문연설 선생의 예지의 항구로 막을 올립니다 어들린 괴로운 이 정교 밑에 마를 내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햇빛의 길을 불어 꿈의 어린이 꿈의 어린이 항구 찾아가거라 흐르는 초록 많은 봉설아 남부 피부른 나그네야 봄이 왔느냐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길을 불어 물에 비치는 물에 비치는 한 곳 찾아가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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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